사벽에 눈이 멀어버린 딥팩트 2세 패배 강아지 4세 패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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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꽃에 있어야 육강령 잡을 듯? 진짜 맛없네. 진짜 맛없네. 아니, 드로코라지마. 힘 각하다. 힘 각하다 진짜. 메아리.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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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안도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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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 않았어. 오진 않았어. 오진 않았어.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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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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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쓰러 가자.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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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디라는 것만 봐도 짜증나네 잠시 손톱 좀 짜려고 이걸 거스러미라 그러는가? 빙빙아 오늘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 때 노래 월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 진짜 월요일이네 월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 아 월요일 연차 방열판 플러스 밤에 손톱 자르면 쥐나와서 가짜 과로쥐가 진짜 과로쥐 행사할건데 유유유유유 이한테 방송시키면 되겠다 중괄호 앞잡이 메아리 영수하 이른바 구성 이른바 오 이른바 이른바 이 이른바 이 중괄호 뒷잡이였다네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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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자 아니 네크로 탐손 수금각 잡는다 다이브 다이브 쓰레기게 쟤는 40원이고, 얘는 25원인데 으, 매알이 깜빡함 네고롬이만 생각함 임기 불편 아, 왜 진짜 왜이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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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형질 도네나자샷 트트리겠습니다 첨탑 진짜 끔찍하네 왜? 병질 왜? 병질 병효정 홀로그램 컨택 받은 아이 아니? 요바 요바 펌펌? 퓨 메아리 필요함? 필요하겠지? 방열판 조각 모음 방열판 배터리 충전 플러스 방열판 너무 애매한데 냉정함이나 셀이 넣는게 나을거 같은데 가파기 뱅이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가파기가 없네 왜 없죠? 까까아 곧 죽을거같은 디펙트인데 까까머리라니 왜 Niet의가 배고파기 뱅이 네 뭐 뭐 까깝 갔다 제 감소드야 나와 너도 돈 준비해 인마 사진돈에 비해서 상점이 너무 적네요 브리트 갈만한데? 어차피 영채화로 수배하는 거라 일반 몹이나 엘리트나 큰 차이 없다 석쇠 달력 진력 맞추기 52 84네 실패 아니 영채화 왜 안나옴? 보스와스 손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시계 들은장인데 해시계를 쓰라 굽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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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 50원 상점아 내가 아냐 상점아 나와서 돈 받아 가라 탱 마이 머니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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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 내 내 영채화 쓰잘데기 없이 빠졌네 아이 메아리 영채화 메아리 영채화의 꿈이 탄산히 부서졌네 메아리 남턴에 큰일난거 아님 남턴에 큰일난거 아님 남턴에 큰일난거 아님 맞음 큰일났음 아씨 방열판이 살려주겠지 살려주겠지 발견했네요 수수 큰일난거 아님 이렇게 어어어 난 수 ware 밑빠진 동에 물이 사네 워서울주의 강화 외함 상점 다 뒤졌다 엘리트 두마리이네 근데 상점을 이용하기 위해선 엘리트로 디펙트를 썼습니다 비결은 바로 디펙트 탐욕에 손손손 영채화 복제 영채화 복제할까 탐색 복제할까 영채화 이제 돌리영채화 앗 1댐 괜히 맞았네 1댐 괜히 맞았네 1댐 괜히 맞았네 1댐 괜히 맞았네 이 60이면 최대 체력인가 오우 1댐 괜히 맞았네 1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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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댐 2댐 1댐 5댐 2댐 5번 우쇼 예 사실 다섯 개 다 한 거 아냐 와 20% 아이고 세상에 10만 5번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와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호 와 와 와 와 와 와 나 뽑았다 기생충 리액션 안 돼 엑설런트 사달라고 하는 거 아냐 야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어 하겐다즈 누가 하겐다즈 소리를 내었어 염치가 없군 뭘 염치 에베베베 100파워츠를 치는 이미 다 채운거 같은데 이게 무엇을 지워야 하는가 배 먹어 지울 것도 없다 지울게 있나 빠지직 지울까 지울게 아우 내 빙하 빙하가 중요한게 아니고 메알이나 더 줘 형제 킹제 다력 딜 맞추기 130 망 아 메알이 쓰고 싶어 매바 팩트 수은 모래식이었으면 딜 두배는 더했습니다 아론의 유골이랑 피기도 같은 등급입니다 핵트 미션 안걸림 핵트 미션 실패해서 어차피 영혼임 와 223딜 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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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어 까까 털 아니 잠깐만 아니 까까 털 지금 석재 달력 233 223이네 청년 치매 안에 까까 털 신흥 이슈 신흥 이슈 아 메알이 너무 쓰고 싶다 전기 역학 쓰는게 맞을 것 같은데 AFTER geb 번개의신 번신 디펙트 비읍시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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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비읍시옵을 인정이죠 병불서지하자 아잇 가운데꺼 강화가 필요한데 가운데꺼만 강화가 안되있네 어 어 14탄 보통 디펙터 안이 만보지 않나요? 음 그 얘기가 아니라 향로처럼 홀로그램 어디가니 개사기들 실수인데 이거면 아이고 인생 디생 아 이것 좀 강화해줘 아니면 냉정함줘 빨리 주워 주워 제발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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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펜터 이줄라 이줄라 석재 단력 마야 단력이 모티브 같던데 칠턴 뒤에 첨탑이 멸망합니다 이런걸로 하면 좋을 듯 아닌가 음 뭐야 을망하면 어떡해요 어 어 어우 탐색끌인줄 큰 실선 아이 메아리 쓰는거 이거 욕심 아닌가 싶으면서도 참을 수가 없네 참을 수가 없네 이펙트 너무 강해 이펙트 그만 강해 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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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색 다 빠졌어 엘로월드 뇌신 트러스1 안녕하세요 튤러스1 안녕하세요 cardi 피 잘가라 달팽이 너..너무 다 됐어 2...5 고철색 고철색 결국 고철 처리장에 영체와 5개 영체와 5개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이거 뭐 지우지? 이거 뭐 지우지? 남색을 메아리를 써야 되나? 과연 메아리가 맞을까? 맞겠지? 맞을거야 이라믄스 순할거야 이라믄스 순할거야 이라믄스 순할거야 이라믄스 순할거야 이라믄스 순할거야 아 아 잡은듯? 드디어 심장 구경을 하는구나 드디어 심장 구경을 하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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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석쇄 달력 340이상? 맞다 아니었어? 석쇄 달력도 별거 아니군 석쇄 달력도 별거 아니군 석쇄 달력도 많아 어? 메아리 메하 고동딜 짱 아프네 그리고 재패브 우효 오오오오오... 이게 딥팩트지 아니 근데 전기는 어젯은? 우아리 전기 창의적인 인공지능도 오 맛있은거 아냐 이거? 하하 c 어 저지? 와우 45밀집 턴딱 10감소 다시올려 51밀집 흔물에서 보자 섬탑에 저설이 된 디펙트 킹제달력 나와서 심장잡고 머미손은 심장못잡았으니 갓제달력 머미손인듯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반박시 님말이 맞음 내 말이 맞음 와 저새끼겨 한턴 더 쓴다고 거들먹거리기는 크크 2번 턴에 쓰는 모든 카드가 복사가 되는데 왜 굳이 한턴 더 봐야 깝치지마 메아리는 신이고 디펙트는 무적이다 무적특 무적아님 진짜 디펙트 징글징글하다 오늘 사망만 3번 왔나 자 이게 이게 캐릭이냐 기상캐스터 배혜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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